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 믿었던 왕자는 계모와 결혼하고 어리석어 흑설공주가 돼 백설공주 너무 예쁜 아기 백설공주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나라의 왕비님이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살결은 눈처럼 휘고 입술은 피같이 붉으며 머리카락과 눈동자는 새까만 정말 예쁜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기를 백설공주라 불렀고 백설공주는 자라면서 점점 더 예뻐졌는데 슬프게도 왕비는 공주를 낳은 후 몸이 약해져 백설공주가 7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에 왕비는 백설공주를 불러 약이 든 조그만 병을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왕비는 마침내 숨을 거두고 왕비가 말한대로 왕은 왕비가 죽자마자 새로 젊은 왕비를 맞이했는데 새 왕비는 무척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우쭐거리기를 잘하고 시기심이 센 여자였습니다. 왕비는 백설공주가 천사 인형처럼 예쁜 것을 보자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왕비는 신기한 마법의 거울을 갖고 있어 마법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왕비입니다. 정말이냐? 백설공주도 예쁘잖니? 그렇지만 백설공주는 아직 어린이입니다. 왕비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왕비는 이 거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듣고는 안심했지만 백설공주는 무럭무럭 자라 몇 년이 지나자 가슴도 솟아오르고 여자다워진 어느 날 마법의 거울은 왕비가 두려워하던 대답을 하게 됩니다. 백설공주가 아주 약간 더 예쁘답니다. 백설공주에게 도발하는 계모 왕비는 깜짝 놀라 얼굴이 참백하게 변했는데 더 이상 거울에게 물어보지 않기로 하고 거울을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친절한 시녀가 백설공주에게 알려주었지만 백설공주는 어머니가 준 작은 명은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얼마 후 왕비가 다시 거울에게 물었을 때 거울의 대답은 청전병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왕비님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백설공주는 천배나 더 아름답습니다. 왕비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으로 물들고 눈은 짙은 보랏빛으로 타올랐는데 그녀는 산지기를 불러 백설공주를 죽이고 심장과 간을 증거로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산지기는 백설공주를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칼을 꺼내 찔러 죽이려고 했는데 백설공주는 뭐든지 할 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거를 합니다. 그러나 산지기는 백설공주를 발까벗겨 농락한 다음 목을 졸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숲풀 속에서 갑자기 멧돼지 새끼가 달려나오자 마음이 변해서 멧돼지 새끼를 죽이고 심장과 간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왕비는 심장과 간을 개에게 던져 주었고 백설공주는 깊고 깊은 숲속에 홀로 남아 어쩔 줄을 몰라 울다가 무턱대고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해가 저물기 전에 조그만 오두막을 발견했는데 안에 들어가니 집안의 물건은 모두 어린이 것처럼 작았고 식탁 위에는 7개의 접시와 나이프, 포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피로에 지친 백설공주는 요리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다음 침대에 누워 정신없이 잠들고 말았는데 얼마 후 7명의 난장이가 돌아왔습니다. 난장이들은 광산에서 금이나 구리를 캐는 사람들로 머리는 어엿한 어른이었지만 다리가 굽어서 키는 어린애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백설공주에게서 개모에게 죽을 뻔한 이야기를 듣자 난장이들은 요리와 빨래, 바느질 등을 할 줄 안다면 집에 있어도 좋다고 말했지만 백설공주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난장이들의 잠자리 시중을 들며 지내게 됩니다. 백설공주는 살결이 눈처럼 흰 미인인데다 타고난 성품이 고분고분해서 어린 나이였지만 금세 침실 기술에 능숙해졌고 이렇게 난장이들과 백설공주는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백설공주 혼자서 집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난장이들에게는 걱정거리였는데 입에 신물이 나도록 다음과 같이 주의를 준 다음 난장이들은 일을 하러 갔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마음씨 나쁜 개모가 알면 틀림없이 죽이러 올 거야 그러니 누가 오더라도 절대로 집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 너무 어리석은 백설공주 한편 앙비는 백설공주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보다 아름다운 여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거울에게 물어보자 거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숲속의 난장이집에 살고 있는 백설공주가 천배나 더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차린 왕비는 걷잡을 수 없이 나쁜 마음이 촉구쳐서는 물건을 파는 노파로 변장을 한 다음에 숲속의 난장이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만 백설공주는 난장이들의 말이 생각나서 문을 열지 않고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노파는 가진 아양을 떨면서 여러가지 화장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설공주가 입술연지를 탐내자 손심을 쓰듯 그것을 주었는데 백설공주가 몹시 좋아하며 입술연지를 바르자 입술이 낙타의 입처럼 흉측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여느 때처럼 해질 무렵 집에 돌아온 난장이들은 이야기를 듣고 백설공주를 숲속의 샘으로 데리고 가서 입술을 씻어주자 입술은 거짓말처럼 가라앉고 백설공주는 아름다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난장이들이 단단히 주의를 주고 일을 나가자 이번에는 속옷을 파는 젊은 여자가 찾아왔는데 너무 변장을 잘해서 백설공주는 속옷 장수가 왕비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남자분을 즐겁게 하려면 촌스런 속옷을 입고 있으면 안 돼요. 백설공주는 너무나 갖고 싶어서 난장이 집에 있던 금화를 주고 속옷을 샀는데 속옷에는 독이 묻어있었기 때문에 입자마자 온몸이 짓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설공주가 울고 있을 때 마침 난장이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약초를 다려 목욕을 시켜주자 이번에도 본내 모습대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난장이들은 일을 나가면서 또 수상한 장사꾼한테 물건을 사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지만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창 밑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다보니 시골여자가 바구니를 내려놓고 잠깐 쉬면서 사과를 먹고 있었는데 바구니에는 사과가 가득 담겨 있었고 너무 맛있게 보여 사과 장수가 권하는 대로 한 개를 얻어 먹었습니다. 사과에 독이 들어있었는지 당장에 목이 아파오고 흰색결은 흙빛으로 변했는데 왕비는 정체를 드러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어리석구나. 이번에야말로 어떤 물러 씻고 어떤 약을 발라도 소용없을 거다. 왕비의 말대로 난장이들이 어떤 방법을 다 써도 흙빛으로 변한 백설공주의 살결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는 왕자와 흙빛이 되는 백설공주 백설공주가 눈이 붙도록 울고 있을 때 이온나라의 왕자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정보 씩씩한 왕자는 백설공주의 불행한 이야기를 듣자 동정과 정의감에 불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으로 기적을 일으켜 백설공주를 원래 모습대로 고쳐놓겠다고 맹세했는데 마음씨 나쁜 왕비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를 친 다음 서둘러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성에 도착하자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우아하고 기쁨있는 왕비가 나타나서 왕자를 환대해 주었는데 왕자는 첫눈에 왕비의 아름다움에 매역되었습니다. 왕비의 기지 넘치는 이야기를 듣자 그토록 동정했던 백설공주가 어쩐지 바보스럽게 여겨졌는데 흙빛으로 변한 백설공주보다는 오히려 왕비가 진짜 백설공주 같아 보였습니다. 젊은 왕자는 아름다운 왕비를 사랑하게 되었고 왕비도 씩씩한 왕자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었는데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성의 발코니에서 서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왕비는 요염하게 빛나는 눈으로 왕자를 바라보면서 두 사람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늙어빠진 왕을 저세상으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왕자는 회의 승낙을 했고 일이 무사히 성사되어 왕비와 왕자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 첫날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왕비는 마법의 거울을 꺼내서는 갑자기 벽에 집어던져 깨버렸습니다. 새로 왕이 된 왕자가 왜 그러는 거여고 묻자 왕비는 빙긋 웃으며 오랫동안 붙어있던 악령을 처리한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백설공주는 흙빛으로 변한 살결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아 슬퍼하다가 비로소 돌아가시 너머니에게 받은 작은 병을 생각해냈어요. 하늘에라도 오를 기분이 되어 병에 든 약을 얼굴과 손발에 발랐는데 그것은 살결을 까맣게 하는 약이라서 흙빛이 가시기는 커녕 더 지저분한 건풀은 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백설공주의 인생이 그다지 불행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는데 숲속의 난장이들 집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많은 아이를 낳아 모두 금시에 좋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안은 믿었던 왕자는 계모와 결혼하고 어리석어 흙설공주가 된 백설공주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